아마도 우리의 삶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나요?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수고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열매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열매로 평가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아마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컹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중요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실까요?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서 다 형벌을 받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믿는 자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산 삶을 다 종합하여 심판받아요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 땅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열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해요 먼저 농부가 등장합니다 농부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에요 가지가 등장하죠 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가지는 다시 세 종류로 나눠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인가 나는 지금 그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인가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고 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농부는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뭔가 작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시며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이 새벽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내 인생 7,80년 가운데 몇 년은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작업을 하세요 오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예수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지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겉은 무성합니다 겉으로 보니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광주리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어떻게 있어? 붙어있어 구원받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자 구원받았는데 제거한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게 붙어있고 깨끗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붙어있고 깨끗해져서 구원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아주 까다로운 번역이에요 번역에 논란이 많아요 여기서 이 제거해버리다 하는 단어는요 사실 이게 왜 번역이 어려우냐면 포도농사 전문용어거든요 이 포도농사를 짓는 자에게 헬라으로 이 말을 딱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어떤 동작인지 이 제거해버린다 하는 말은 어떤 동작이냐 하면요 이거는 들어올리다 하는 거예요 다같이 들어올리다 여러분 보통 나무가지는 어디로 커요 아래로 큽니까 위로 큽니까 위로 커죠 나무는 위로 커요 그런데 넝쿨은 아래로 커요 땅으로 자꾸 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독특한 나무에요 분명히 나문데 그 성격은 넝쿨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그 가지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나무지만 넝쿨 성격이 있어서 땅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농사 짓는 데 보면 다 철사로 묶어가지고 가지가 위로 가도록 하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그냥 어느 날 보면 이 가지가 나무 밑에 가면 왜 자꾸 위로 들어주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으로 가면 포도나무는 전혀 열매를 못 맺어요 흙에 묻혀가지고 다 썩어버린단 말이죠 농부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처진 가지들을 자꾸 위로 들어줘요 이걸 직역하다 보니까 그냥 제거해버리시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게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아, 들어 올리시는 동작이구나 이거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가 죄에 오염된 그리스도인이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너무 푹 빠져있는 세상에 매여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위로 빛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으로 세상으로 죄에 오염돼서 묻혀있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도 알아요 믿음도 알고 천국도 압니다 그러나 죄에 매여 사탄의 영양력 아래 놓여있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서 전혀 영적인 열매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들어 올리십니다 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 뭐냐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로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징계 굳은 능쿨을 덜어 올릴 때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 있어요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농부는 사정없이 덜어 올립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열매 맺으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덜어 올리십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회초리를 드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요즘 강단에서 은혜 설교하고 복설교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진리를 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경의여겨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약시대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각 즉각 반응해서 그를 징벌하셨지만 신약시대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의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엄해요 하나님의 회처리는 아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세상에 묻어 열매가 없을 때에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비명을 질러도 덜어올리십니다 그러면 왜 징계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정말 미워서 때리겠어요 전 아들이 둘인데요 첫째 아들은 제법 회처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둘째는 뭐 그냥 방임했습니다 왜요 첫째는 뭔가 한번 작품 만들어 볼라고 규칙해놓고 회처리를 걸어놓고 때려보니 잘 안되거든 둘째는 그냥 두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살난 놈을 제가 회처리를 때려본 기억이 지금도 선해요 세대를 약속했는데 딱 때리니까 그 가느다란 다리가 팍 떨려요 그 다음부터 제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세게 때리는 척 하지만 안 아프게 때릴까 밤에 잠들었는데 종아리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속으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경의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해처리예요 혹시 여러분 열매 맺지 않을 때 여러분이 열매 맺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덜어 올리십니다 두 번째 그럼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 이것도 농사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예요 전지입니다 다 같이 전지 전지 작업 하시죠 전지 작업 그런데 농부가 이 전지하는 깨끗하게 하는 가지는 어떤 가진가요 마른 가진가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진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전문 농사꾼이 포도나무를 전지하는 것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열매를 맺는 싱싱한 가지를 잘라내요 무엇이 문제죠 열매는 맺지만 잎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그 포도나무 잎이 햇볕을 가려서 오히려 포도나무를 열매를 방해해요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아는 농사꾼은 사정없이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아깝지만은 툭툭툭툭 잘라냅니다 한 사람이 도시에서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귀농한 거죠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거기다 더하여 이웃집 담너머로 포도넝풀이 휙 넘어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너무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그 이웃집 사는 사람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막 자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아팠어요 저쪽에서 왔다 갔다 갔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런데 뭐 자기 가지 자기가 자르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설적 다가가서 포도나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떡 보니까 아 이게 도시 촌놈이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포도나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지해 주지 않으면 열매가 아주 작고 적게 열린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포도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지를 하는 거라고 잘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 삶의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바쁘게 산 것 같은데 추수 때 보니까 광주리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뭘까요? 그것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 통계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 동안 만나는가 1분 30초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1분 30초 여러분은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셨으니까 가정을 위해서는 정말 진실로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 뭐 나는 일찍 퇴근했으니까 가정을 위해 시간을 냈지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하나도 대화 안 하고 소파에서 맨날 TV 리모컨 잡고 있는 거 이거 말고요 마음을 열고 가족에게 시간을 주는 거 4분 30초 운동을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 6분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저는 매일 운동해요 어제도 운동했어요 제가 동백섬 앞에 살거든요 부러우시죠? 저 매일 걸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매일 걸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요 그래도 저는 운동합니다 제가 늘 교육자들에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영성관리 못하면 몸관리라도 해야지 그렇게 배가 나와갖고 어떡하겠냐고 제가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의 몸이 영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의 영이 신기하게 몸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문제가 몸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다운돼요 그래서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영성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 전지를 할 때에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무엇을 특히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한 것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심만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은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던졌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여행 간다 휴가 간다 공휴일 껴있으면 교회가 텅 비어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꼭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을 성수하는 자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가운데 하루 가운데 꼭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좋아요 교회 나와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사니까 새벽 기도를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허터적이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막 강조해 보니까 너무 30분 왔다가 30분 가야 되고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큐티를 합니다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러나 큐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제가 볼 때 많을걸요 저는 수시로 지나다가 큐티 검사해요 신방 가면 제가 큐티 집사님 기도하세요 언제 하세요 시간을 얘기해요 어디서 하세요 제가 집에서 하는 장소 보자고 그래요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어떤 집은 딱 베란다 한 구석 구석방에 딱 성경 올려 있고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방석이 있는데 급조했어요 방석이 빵빵해 새 거야 오늘 들여다 놨구나 어떤 집에 가보면 방석이 폭 꺼져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내가 나왔다 갔다고 하나님 그냥 자동적으로 깊이 만났다고 안심하지는 마세요 설교 듣고 돌아가는 교인도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깊은 기도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선순위 우리 삶에서 전지할 때에 잘못된 시간 사용을 다 줄여야 돼요 한국의 보통 그리스도인을 합해서 하루 TV 평균 시간이 4시간이에요 제가 하루는 집사님 만나서 드라마 보냐고 하니까 별로 안 본다고 그러대요 얼마나 보냐고 그러니까 그냥 월화드라마 하나 보고 수목드라마 하나 보고 주말드라마 하나 보고 그리고 매일 드라마 하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TV가 문제예요 TV 재단 앞에 모두 다 바치고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 먼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11조입니다 요즘 무슨 신학자들이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 떠드는데 성경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면 그러면 11조보다 덜 바쳐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율법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 20년을 했잖아요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30년이에요 한 교회 30년이 있어 보니 재밌는 게 있어요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항공에서 보듯이 다 보여요 그 가정을 다 알잖아요 제가 자녀들도 알고 진정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치고 물질적으로 저는 복받지 못한 가정 한 가정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설교 거의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1인당 헌금수는 최고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참 우리 집사람 우리 장모님이 고신이거든요 지금도 주일날 가면 저는 마음대로 사 먹어요 오후에 주일 성수하고 밥 사 먹는 건 제가 좀 불리하거든요 버스도 타니까 우리 장모님은 절대 안 드세요 제 앞에 앉아서 보란 뜻이 안 드세요 우리 집사람 봉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든 수입을 가져오면 우리는 10의 1조에서 2조로 3조로 이렇게 늘렸거든요 11조 딱 하고 구호홍금 딱 떼놓고 제가 참 거우면 제가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돈을 물려주지 말고 물질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아들 결혼시켰는데요 저는 일원 한 푼 돈 안 드렸어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주님이 불러서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 하는데요 아버님 제가 제 힘으로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속으로 할렐루야 하지만 표정 관리하면서 그래도 되겠냐 7,700만 원을 모았어요 어릴 때 제가 준 용돈부터 다 모아가지고 지금 사는 가구점에 가면 우리 동생이 그래요 그 집에 가면 아빠 형집은 신혼집이 아니라 어디 양노원 같아 가구가 가구비 30만 원 드렸어요 우리 집 쓰던 가구 다 가져갔어요 맨날 우리 집 사람 보고 엄마 테이블 20년 됐는데 안 바꿔요 지가 가져갔어요 냉장고 안 바꿔요 지가 가져갔어요 팀체 10년 된 거 지가 가져갔어요 우리가 싹 개비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가 저렇게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탁탁드려요 제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서 봉투에 돈을 다 갖고 와요 저는 우리 아들이 비록 어렵게 살지만 저도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복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아들 뭘 걱정하겠어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자 그러면 열매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많이 맺는 가지 그럼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신없이 계속 뛰어야 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다소 충격적이에요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1절에서 7절까지 짧은 절에 거하라는 단어가 열 번이나 나와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한때 풍성히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삶 자체가 바싹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강단에서 막 짜내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말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한때 열매를 풍성히 맺었는데 뛰기만 하는 거죠 열심히 목해 정신없이 뛰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봤다니까요 내 마음이 다 말라져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성가대활동 봉사와 심지어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해요 그러나 풍성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가정, 그리고 교회 성교사들이 이 말할 때 저는 굉장히 정제했어요 참 저 믿음 없는 것들이다 어떻게 하나님, 교회, 목사라면 그 다음 가정이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목사님도 모르겠어요 가정생활 내가 모르겠는데 교회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제가 가서 10년을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교회, 가정 가운데, 가정이 먼저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목사를 뽑는 거나 집사를 뽑는 거나 다 90% 이상이 가정생활 강조했어요 왜 그래요?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먼저 우선순위 1번은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에게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자신이 막 애를 쓰나요? 아니요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모든 양분이 올라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어 할 수 있나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지세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책을 사용하는데 그 책을 매달 팔아요 교인들이 그 큐티 책을 가지고 가서 큐티를 나누고 속으로 모일 때마다 다 그 큐티를 서로 나누어요 점검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왔으면 깊이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정 시간이 안 되면 집회 때 외에 있더라도 집에서라도 꼭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저는 한때 어떻게 했는가 가끔 가다가 일대일씩 맺어줘요 한 달 두 달 기간을 정해서 짝을 정해줘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요 둘이 아침 새벽 다섯시 반 아니면 여섯시 장소를 정해요 교회 못 나오면 그러면 조금 믿음 있는 집사님과 믿음이 약한 집사님을 묶어주죠 믿음 있는 집사님이 먼저 전화해요 집사님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표 기도해요 그리고 30분 딱 기도하고 믿음이 약간 약한 상대방이 전화해요 기도 시간에 축복이 됐냐고 묻고 그쪽에서 기도해요 하기 싫어도 전화가 오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경건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달라신학교 출신 가운데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브루스 윌킨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 설교를 이 브루스 윌킨선이 요한복음 15장 강의한 것을 제가 많이 거의 가져왔어요 이 브루스 윌킨선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하워드 핸드릭슨이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배웠어요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참 제가 행운하였죠 근데 이 브루스 윌킨선이 정말 사역을 목사로서 사역을 정신없이 하는데 그냥 자신의 삶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행기를 타고 멘토인 하워드 핸드릭스하고 같이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얘기하고 걷고 이렇게 하다가 멘토가 아무 얘기 안 해주더니 사흘이 지나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적을 해줬어요 바로 경건의 시간의 부재였어요 너무 일이 많아 그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결심했어요 3개월간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하루도 어기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 일기 한 편을 썼어요 한 달이 되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피곤하긴 안 해요 새벽이 일어나니까 두 달이 되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며 세 달 목표 한 달을 다 채웠어요 세 달이 지나고 나서 그는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한 위대한 존재가 그 이른 아침에 내 방으로 걸어들어와 내 곁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 게지요 저는 이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님과 깊이 만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유도 없이 기쁘고 이유도 없이 힘이 나고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돗닦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위대한 존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 주님 안에 그어 해서 날마다 날마다 풍성한 삶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저만 만나면 그래요 박 목사는 왜 그렇게 얼굴이 좋은가 제 얼굴 좋아 보입니까 예 전 정말 기뻐요 아침에 한 번도 이러고 일어나기 싫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두 가지 때문에 기뻐요 눈 뜨면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뭘 하실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기대가 확 차요 아침에 딱 기분 좋게 깨요 또 한 가지는 빨리 일어나서 커피 마셔야지 저 커피 광이거든요 제가 커피를 볶아서 아침마다 갈아서 우리 식구들 커피를 제가 만듭니다 커피 향이 가닥하죠 기쁨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신나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전해줄 수 있고요 할렐루야 격려해 줄 수 있고요 날마다 찬양이 터지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 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